제가 혼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지다 저거 꼭 잡아야겠다 해서 지에 끈끈일 났죠 걔가 잡혔어요 얘가 쪽제비예요 쪽제비 설마 했죠 잡혔었는데 이거 됐다 됐다 너는 들어오면 끝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했죠 그럼 이만 정말 마술쇼처럼 없어졌어요 저는 이은결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의 결과는 책을 준비해봅시다 잘 못 rode요 잠시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 먹어야겠다! 대체 얘기야! 얘한테 병이 에버랜드잖아요. 아! 우리 얼마야!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틈이 없잖아요. 여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잡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갔지? 확신하셨잖아요. 이거는... 죽제비 특수 요원이에요. 눈물 농장 제작진만큼 다 하셨네, 진짜. 조용하고 따뜻하고 넓은 공간이고 아무도 없고. 죽제비는 아주 최고고 호텔을 지금 하나 찾은 거예요. 우연치 않게. 아, 네요 자막 시작했어요, 드디어. 프로젝트에 관수로 보여요. 아, 네요 자막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 네요 자막 시작했어요, 드디어. complete. Panhandle은 그냥 바라지죠? 일대요대요대요, 그래? 드디어 해총떼 họ인걸 그릇引고 눈ática 도착해 두isc Сże이 gre gebru terce국 minutos에 배전하는 훈연 이런 사람th dass 형 bizim 상체 구철들은 네가 직접 확인하면 이차홍 gör던 그уж인 거야. 우라해양뜻게 구 Beta Youth 야, 먹이가 그냥 그대로 있네. 지난번에 집에 가 contexto? Universely excitedlyaro 바깥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소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충분합니다 막상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좀 섭섭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데 이소를 했다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더 그 친구한테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